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질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개파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다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꼼수학법으로 규정하며 부결방침을 굳혀온 국민의힘. 오늘도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한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아마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탈표 없이 법안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내 갈등과 여론이 악화하면서 재표결 부결 마지노선인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도부 공개 충돌에 이어 당내 갈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당 곳곳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면 친한계는 논란을 키우는 목적이 한 대표 끌어내리기에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당의 해계몬이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그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도 당내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흔드는 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을 파고드는 민주당의 전략에 맞서 최대한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분란 수습이 미뤄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